남은 시간동안 덤바 가서 어 어? 이거 좀 해볼까? 요거 한번 해봅시다 자 요거 한번 해봅시다 요거 한번 자 해머게임 도전 자 4인전 파티 탈퇴 이거 어떻게 하는거지? 되게 오랜만에 하는데 4인 입장 4인 자 해머게임 갑시다 어 파티 해암? 파티를 해야하나? 파티 바로 들어오면 될거 같은데 어 바로 들어오면 될거같애 저것이 도박이 빠진 밀릴 시장입니다 아 진짜 돈 다 쓰네 진짜 이거 아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고 생각했는데 반절이 mpc 네 mpc 엄청 많습니다 아 2인으로 해야돼? 2인으로 해야돼 2인으로 자 2인 시작 자 랄라팡대 랄라 랄리라팡대 로젠바이크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어디 볼까요 한번? 해머를 치세요 자 이크 이크 오 올라갔나요? 어디 뭐야 어떻게 하는거야? 점수 어떻게 하는거야? 허이 뭐야 어떻게 하는 것이요? 나 점수 몇 점이야? 다시 한판 해야지 자 어떻게 하는거야 점수를 못봤어 어? 자 우리 세 시청자 세 분에서 꼬리잡기 어때? 혹시 지금 시청 혹시 시청자분들 중에서 꼬리잡기 하실 세 분 계신가요? 음 꼬리잡기 하실 세 분 계신가요? 세 분 자 갑시다 없으면 그냥 어 아 김지은이 서버가 달라서 짠넨 자 두번째 대결 로젠파이크님 48점이요 게이지 올라 나 게이지 올라가면 쳤어 나 게이지 올라가면 쳤어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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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억울해야 되길 게이지 받아야겠다고 내가 다시 한다 어? 쿵더 603점 어 자 내가 한다 하잇 우후 푸우우우 푸웃 푸웃 900점이다 푸웃 루즈아 루저 이제 게임 안해야지 이제 게임 안해야지 여러분 이게 이것이 바로 어 이것이 바로 영원한 패배자 만들기입니다 어? 어딨어 바둑 어 패배자 이것이 바로 영원한 패배자 만드는 겁니다 어? 한 번만 얘기했는데 최근 기록으로 한 번만 얘기했는데 어? 최근 기록으로 한 번만 한 번만 이기면 돼 한 번만 어딨어 이것이 바로 한 번만 이기면 된다 이것이다 어? 어딨지 나 봤는데 그 짤을 봤는데 좋았다 하핫 아 여자친구한테 이기고 기뻐하는가 봐 에헤헤헤 좋다 좋다는 어 졸려다 졸려래 어? 어? 저게 말로 한 떡방아치인가요? 어? 어? 자 인 어 안누나 고거싱 음 야비해요 야 뭐가 야비해? 대체 뭐? 아니 뭐가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어? 아니 저것도 뭐야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자 이발 말이 안 돼 로젠파이크 누가 이길 것인가 과연 자 누가 이길 것인가 말에 이미 치는 중입니다 콩따 22차 자 해물 치세요 하이야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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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이게 이런 일이 어떡해 이런 일이 어떡해 다시 하자 다시 하자 다시 하자 자 기대링님 어서오세요 오랜만이세요 어 다시 하자 이건 좋지 않았다 가자 덤벼라 졸렬린 마을 수장으로 못입니다 다시 간다 다시 간다 다시 간다 자 뭐야 뭐야 마을한 누나야? 라니라파 누나네? 아이고 이거 또 이겨드려야겠구만 이것도 29점 29점 으이차 으이차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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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이런 말이 이런 진짜 이런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나 있나 진짜 어이가 없다 이거 게임 이상하네 게임 이상하네 이거 게임이 이상하네 이거 게임이 망게임이다 게임 망게임이다 마비노기 망게임이네 마비노기 망게임이네 이거 어 게임이 이상하구먼 어 마비노기 망게임이요 어 와 어떻게 이렇게 못하지 어 벨리기아스에게 4인 할 수 있다 4인 가자 4인 가자 4인 가자 어 4인 가자 내가 꼴등은 안아 내가 진짜 어 내가 꼴등은 안아 꼴등은 자 내가 꼴등은 안아 가자 자 4인 가자 4인 가자 내가 꼴등하지 않겠다 고고 치욕이다 치욕 자 4인 고고 자 4인 고고씩 4인 가자 4인 가자 이긴다 어 내가 이길 것이다 어 어 어 어 어 4인 가자 신청해 주셈 자 4인 신청해 주셈 했다고? 안 한 사람 나 했어 자 벨리기 해라 입장권이 입장권 없다고 설마? 자 받아오세요 4인 간다 4인 자 4인 갑니다 어떻게 이렇게 게임 안게임이네 마비노기 마비노기 역시 만게임이다 고인물이다 자 2인 가자 자 2인 다시 간다 꺼거싱 자 시작 마리아 누나네 마리아 누나네 자 이번엔 이긴다 다시한다 자 마리아님이 신흥 중이다 하셔 도셔 20점 진짜 저거보다 못 나오면 진짜 자살해야 돼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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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살았다 아 진짜 돛진 개찌이다 진짜 이 점수를 이기는거 가지고 이겼다고 하지마라 똑같다 방금전이라 방금전이랑 무슨 차이요 자 4인 갑니다 내가 이번엔 꼴찌 안다 진짜 야 4인 가자 가자 덤벼덤벼 어 4인 간다 4인 덤벼라 덤벼 자 빨리 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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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시작 자 시작합니다 시작 야 진짜 꼴찌는 않아 진짜 진심 여기서 꼴찌하면 자살해야 돼 마비 접어야 돼 진짜 어 여기서 꼴찌하면 마비 접어야 돼 진짜 접어야 돼 나부터야 하 자 하잇 아 기다려 아직 점수 아니야 11점 아니야 기다려 아직 기다려 552점 괜찮아 괜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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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점보다 아래 나오면 돼 922점 괜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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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괜찮 괜찮 아 우와 진짜 야 어떻게 이런 와 마비 접어야겠다 마비노기 망게임이네 마비노기 망했네 마비노기 진짜 게임 망했다 망게임이다 망게임 응 진짜 헛히 맴비노기 망게임이다 망게임이 진짜 어 와 마비노기 진짜 오지네 망 게임이네 마영전이나 해야겠다 어 마영전이나 해야겠다 마영전이나 진짜 자 저기 마리아님 금생이에게 마음에 드네요 숨금 있는지 여쭤볼 수 있나요 수박나무 캐삭방 갑니까 캐삭방 어 꼬리잡기 그래 꼬리잡기 간다 자 꼬리잡기 가보자 한번 그래 방자 살짝 바꿔보자 마비노기 망게임이네 야 방자 바꿔 망게임이네 이거 완전 망게임이네 이렇게 하면 어그로가 끌립니다 어 아 진짜 마비노기 망게임이네 망게임이네 이거 어 가자 야 꼬리잡기 어떻게 합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아 다른 방에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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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충 알겠다 대충 알겠어 자 꼬리잡기 도전 입장 자 3대3 단체전 갑니다 자 3대3 단체전 갑니다 로제님 다음 방송 한강인가요 즐거웠어요 로제님 어 자 직업선택 직업선택 어찌하나 어 자 마영전 말고 클린한 탱고파이브 하실래요 하하하하 넥슨게임 어 그 의상이나 가야나 자 해봅시다 시작 어떻게 하는거지 어떻게 하는거지 자 어 이렇게 4명이서 됩니다 재능선택 역시 어 전사해야지 아니야 전사 말고 법사해야있다 법사 법사 오케이 자 법사합니다 법사 좋아요 자 오케이 자 라이티로도 있고 리커버리 있고 파티림도 있고 좋아요 우리 뒤에 있나요 시작합니다 시작 자 시작 고고고고고고고고 어 지리 찌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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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샤잇 아 왜 얘는 슬시 없니 좋아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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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방 다음 방 다음 방 다음 방 아이고 어떻게 쌓아야지 아 나 이거 있지 블레이즈가 있구나 아잇 블레이즈 쪽 핫 핫 다음 방 다음 방 자 다음방 어 뒤에 따라오고 있죠 자 하얏 어 야야야 얘들 마법 안통하나봐 아 이러면 안되는데 이렇게 쓰면 안되는데 자 뒤에 쫓아 우리가 좀 더 빠른거같애 우리가 좀 더 빠른거같애 자 우리가 좀 더 빠른거같애요 좋아요 어어 막상막한가요 어허 좋아요 아이고 아이고 함정거렸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아 이거 뭐 마땅한 스킬이 없어 어 독걸리고 느려있죠 빨리가야되요 뒤에 잡히고있는거같은데 자 빠셔잇 자 빠셔잇 오케이 갑시다 야 전사 전사가 제일 나은거같애 전사가 그냥 그냥 전사가 제일 나은거같애 하잇 아 드럽게 안죽네 이거 미치겠네 하잇 아이고 야 전사가 제일 빠르구먼 아우 왜이렇게 안되냐 아 전 야 법사 진짜 쓰레기 진짜 민폐봐라 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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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따라잡히고 있어요 따라잡히고 있어요 지금 라이팅 볼트랑 라이팅 로드가 제일 좋겠네 그냥 자 자 안돼 안돼 아 민폐 트롤집 보소 어 야 트롤 보소 미안합니다 기탈없어요 가가가가가가 안돼 기탈없다 어 뭐야뭐야뭐야 어떻게든가 어떻게든가 이게 자 저쪽 싸우고있죠 아이고 저꾸만 미안합니다 내가 트롤짓을 했네 어 아이고 이런이런 야래야래 아이고 다시가자 자 자 한번 더하자 아이고 다시간다 아 다시가자 자 이름님 어서오세요 이건 뭔가요 이건요 이 게임 말씀하시는거에요 이 게임 이 게임은 마비노기 영웅전이란 게임이에요 네 이 게임은 마비노기 영웅전이란 게임입니다 엄청난 액션을 자랑하는 게임이죠 자 왜 안오죠 자 패스티아 가봅시다 준비 안하시나요 막판할게요 막판할게요 막판 자 막판하고 이제 수다 떨러 가야지 이번엔 내가 전사한다 어 내가 이번엔 전사한다 마영전 사기 뭔데 마영전이 어 마비노기 과거니까 둘 다 똑같은거 아니요 어 저도 마비는 하는데 지금 하시는거 처음 봤어요 아 마비하셨어요 아 아 그렇구나 사기보소 이야 사기친다 아니 어 마영전이 말이요 마비노기 과거니까 말이요 똑같은 게임 아니에요 똑같은 게임 어 막 키올 나오고 어 머리야 나오고 똑같은 게임 아니에요 똑같은 게임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마영전한테 사과하라고요 어 나라오르라 주작이여 배쉬해야지 배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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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배쉬해야지 이번엔 이긴다 이번엔 이번엔 이긴다 이번엔 이길 수 있다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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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이길 것이요 어 아이 키올 나오고 몰이엔드 나오고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애 하하 윈드밀 어 어 궁수하셨네 어 저걸 치면 뭐가 다른건가 근데 자 치고요 헤헷 헛 그냥 때려도 되네 치고 함정 아이템이 없어서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어 워크랑 와우가 같다고 어 야 논리적인데 어 같은 세계관이잖아요 음 아예 별 별개 세계관 어 중국에서 돈쓰이네 계획하고 마비노이 뭐와 뭐 마비노이 뭐와의 계약중이라고 진짜요 오 나 몰랐디 와 패스트님 진짜 많이 해보시다 이거 어 김부링이 진짜 많이 했네 이 게임 야 순식까지 따라 남대 이거 어 이거 엄청난데 이거 순식까지 따라 남대 이거 함정 발동 와 엄청나 하핫 함정 어 예 윈드밀 자 류트님 어서오세요 쌍검이 좋습니다 쌍검이 있어요? 쌍검이 있었네 쌍검이 있는줄 몰랐는데 이런 바보같은 가자 같은 게임인데 왜 크건이 없는거 크건 있거든요 어? 내가 나가서 크건 보여줄게 마비노기에도 크건 있다 어? 크건 있거든요 마비노기 유저로서 살짝 들렀습니다 어어 반갑습니다 역시 역시 마비노기 유저 아이고 함정 죽으세 아이고 이거 카운터 봐라 아이고 이거 뭐야 머리 위에 뜬거 뭐야 이거 무한던전 방어력 증가포션 핫 핫 핫 그렇지 가자 야 거의 따라 남았어 자 윈드밀 그렇지 마영전 모바일 야 마영전 모바일을 어떻게 하는거야 대체 마영전처럼 크건 연사 안되잖슴 아 기다려봐 내가 나아서 보여줄게 내가 어? 그거 그거 정말 어 따지는거 많은 친구구먼 어? 기다려봐 어 뭐야 이..이..이..이..이님이 여기있어 튕겼나? 잠사나? 아니구나 미리 가고 있구나 또 빠셔잇 구슬치기 그렇지 늦었네 구슬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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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세요 그렇지 자 보스모 배쉬로 아니면 윈드밀로 오케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라스기분에 이래 용이 용 언급한거 연결점 어튼 뭐 저거 평행색이니까 뭐 어허 오케이 함정 설치 자 거의 야 잘 도망가네요 우리 적군팀 어? 피카츄 우리 적군팀 잘 도망가는데요 와우는 워크래프트스토리야 완전히 해지지만 어? 어헛 어 좋아 와우 방금전 되게 무기력하게 죽었는데 이번판은 뭔가 다들 잘잠되요 오우 막상막하 좋아요 함정 발동 좋아요 이제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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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고고고고고ho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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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꼴이 잡아두 꼴이 잡아두 꼴이 잡아두 꼴이 잡았다 잡았다 으 좋아요 설치 끝 끝 끝 끝 끝 꼴이 잡 Slide 야 한칸 나왔죠 한칸나왔죠 한칸 나왔죠 자 하이아이아이아 자 일리다 단체모 윈드밀 보스메시 오호 끝났습니다 와우 굿 자 서버는 어디신지 아 또 서버 질문이 또 나왔네요 서버 질문은 또 대답을 해드려야죠 가볼까요 여러분 신나게 가볼까요 한번 가자 서버가 궁금하시다면 대답해드리는게 인지상정 망해가는 게임을 살려내기 위해 사람이 없는 게임을 살려내기 위해 게임에 게임 뻘짓을 하고 다니는 마비노게의 버린 놈 애니네 버린 자식 나류트 로젠젠 마비노게를 뛰어댄 내 앞길엔 아름다운 미래 밝은 내일이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뉴트 서버 로젠젠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했구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막 제공 및거 1 엘진 수고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가시